오늘은 후면 카메라로 내가 내 자신을 인터뷰하기 한 번 찍어볼게 이거 내가 김치는 왜 맨날 손을 맨날 이렇게 하시나요? 영상을 찍을 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 같아요 부끄러운데 뭔가 할 동작은 없고 채울 동작은 없는데 뭔가 이게 제일 편한? 뭔가 카메라 인식도 되고 있다 약간 그런 거를 대충 내가 몰라 말을 못하겠어 그냥 그리고 자기소개를 해볼게 그냥 내 이름은 그냥 이름은 비밀로 할게 하지운이 아닐 수가 있어 내 이름이 난 약간 좀 신비한 이미지 그런 거 좋아하니까 굳이 내가 너희들한테 이름을 말해줄 필요도 없는 거고 원래 어차피 너희들이 나를 실제로 만날 일은 없을 테니까 거의 확률상으로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랑 나랑은 온라인 관계라고 볼 수 있어 아니 자기소개를 한다고 했는데 그냥 안 할래 귀찮으니까 얘들아 줏까? 아니면 볼까? 아 아 아 아